외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잠시 잊어 숨소리, 발자국 소리, 철걱는 소음까지도 공주야! 한공주! 오늘 전학생 왔어 안녕하세요 한공주입니다 좋다 공주님? 나 김사장이야, 동윤이 아빠 혹시 여기 한공주 학생 있어요? 야! 너 왜 이래? 내 얼굴 니들 마음대로 올리지 마! 사람이 죽었잖아 무슨 일인데 유배를 보내냐고 너 왜 이래? 너만 믿고 있어 어떻게 인사 좀 해? 공주야 음– 공주야 공주는 꿈이 뭐야? 공주야